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약산업도 AI가 좌지우지한다. 노벨화학상 파격의 선택. 피트 파로스 아이바이오 케미버스입니다. 자 그 노벨화학상 굉장히 파격의 선택이었는데 그전에 우리 나라 최초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는 두 번째고 노벨평화상 받으신 분이 계셨죠. 그 다음에 이 문학상으로는 최초예요. 어떻게 이름도 한강이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예스24를 비롯해서 서점주가 막 다 급등하고 있던데 서점에서 뭐 저런 거 저게 지금 다 품절이 났대요. 그래도 저도 읽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벨상 스타트를 문학상이 끊었으니까 일본이 과학상을 몇 명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한 번도 못 받으니 과학상 의학상도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노벨화학상 수상자는 올해 3명이었습니다. 자 노벨화학상 수상자 3명의 몇 면을 보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역시 대단한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연초에 항상 그 CES가 열리잖아요. 원래 예전에는 가전제품 전시회였는데 그래서 뭐 삼성이나 LG에서 뭐 양문형 냉장고를 내놓거나 무슨 뭐 오브젤 내놓거나 무슨 비스포크를 내놓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가전제품에도 IoT가 접목되고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테크 전시회로 변질이라기보다는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단순히 가전제품을 소개하는 거 디자인적 측면을 강조한 가전제품을 소개하는 거에서 최첨단 기능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CES 가전제품 전시회 같은 데서 테슬라까지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크 전시회, 세계 최고의 테크를 그 어떤 그 뽐내는 자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젠슨왕도 엔비디아의 CEO니까 CES로 원래 참여하는 게 일상적인 어떤 상황이었는데 CES를 안 갔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있었는데 CES를 안 가고 엔비디아랑 어떤 바이오 벤처 회사가 하는 바이오 말 그대로 파티죠. 비공식 파티.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수 언론 신문지 하나만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연초에 앞으로는 모든 생명과학의 실험이 반도체 위에서 시작해서 반도체 위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AI로 지금 저기를 개발하고 있죠. AI로 신학 개발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왕 CEO가 당연히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인텔이 어떻게 보면 인텔이 버린 시장 그쪽을 계속 잡고 오면서 데이터 센터 AI 부모로 뻥 터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준비된 자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이 연말에 노벨 화학상을 다 AI 기반으로 연구를 하신 분에게 다 주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100% 하진 못했을 때인데 이미 젠슨왕 CEO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뿐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테크 기업,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속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다음 어떤 세대의 변화로 AI로 신약 개발하는 생명과학 시장. 이거를 지금 굉장히 대표적으로 꼽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학상, 노벨 화학상이거든요. 또 거기에서 지금 AI 씬에서 대표적인 주자들이 받을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하지 못했죠. 이제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는 그만 보도록 하겠고요. 노벨 화학상이 이렇게 화학에 관련된 화학자들이 받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화학자들이 받지 않았어요.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데이비드 베이커, 이분이 1962년 후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생하셨습니다. 198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박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이 두 분, 데미스 하사비스, 1976년 영국 런던 태생.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CEO고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세돌 씨가 딱 한 판을 이겼는데 그것도 알파고의 실수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긴 건 이긴 거니까요. 한 판밖에 못 이겼죠. 그때부터 사실 이제 AI가 인간을 이기는 시대가 와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AI가 인간을 이기는 시대를 넘어가지고 인간을 살리는 시대가 왔다. 우리는 AI에 기대해야지 지금 살 수가 있어요. AI가 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글 딥마인드의 CEO고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원입니다. 바로 이분이 존 점퍼, 1985년 미국 와칸소주 리틀록 탄생이고요. 2017년에 미국 일리노이주, 일리노이 시카고 이거네요.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의 선임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워싱턴 대학교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이시고 두 분은 구글 딥마인드의 CEO와 연구원이다. 그래서 1,100만 스웨덴 코로나를 절반은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이 가져가시고 나머지 절반을 이 두 분이 나눠 갖는 걸로. 이게 두 명은 한 구글 딥마인드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1,100만 달러 반으로 나누는데 이분은 반의 반을 또 나눠야 된다. 어쨌든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한강 작가님이 한국 돈으로 13억을 받게 됐다 했는데 13억을 받게 됐다는 그런 타이틀로 기사를 쓰니까 댓글에 악플이 다 달렸어요. 이게 지금 노벨 문학상이라는 가치를 따져야지 여기서 돈을 따지고 있냐고. 그런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13억 같은 경우 그 정도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이 노벨 화학상, 이게 받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그럼 받게 되었는가. 왜 젠슨왕 얘기를 했는가. AI 씬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아주 특이한 경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비드 베이커 그 전에 예전에 1962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분이 만드신 게 바로 이겁니다. 단백질의 첫 번째 입자 사진인데 단백질은 이렇게 2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발견하여서 1962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쓴 방법이 케임브리지 연구원 존 켄드류와 맥스 페르츠가 X선 결정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단백질의 첫 번째 3차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X선 결정학이라는 방법을 써서 이때 발견을 처음으로 했고요. 1962년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 암을 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 뒤에 두 분에 해당되는 걸 보죠. 구글의 딥마인드의 CEO라고 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AI로 신약 개발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이게 3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파폴드 2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파폴드 1, 2를 거쳐서 구글에서 알파폴드 3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알파폴드 2 가지고 이 단백질을 연구해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긴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접힐 수가 있는 3차원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려고 노력했지만 아까 전에 방식으로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데미스 하사비스와 존 점퍼 구글 딥마인드의 CEO와 그 연구원이 2020년에 이 알파폴드 2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이걸 통해가지고 연구가들이 2억 개에 해당되는 단백질에 모두 모든 구조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싶었는데 수단이 없었는데 이 알파폴드 2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뒤에 알파폴드 2로 190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을 더 잘 이해하고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의 이미지 형성을 가능케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알파폴드 3라는 더 진화된 모델이 지금 벌써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젠슨항 CEO가 연초에 예견했던 이제 생명화학의 모든 연구는 반도체 위에서 시작해서 반도체 위에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알파폴드 2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CEO와 연구원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간에 이제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 혼자 상금을 다 가져가신 그 교수님이 나오는데 그 교수님이 만드신 방법은 로제타 폴드 프로그램입니다. 로제타 폴드 프로그램으로 아까 전에 단백질이 20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1962년에 밝혀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모양으로 막 접힐 수가 있는 3차원 구조입니다. 근데 이 베이커 교수님은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단백질을 직접 설계해서 만드는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로제타 폴드 프로그램입니다. 로제타 폴드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이 설계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할 수 있는 로제타 폴드 프로그램 그리고 완전 새로운 단백질 구조 이런 거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 예전부터 계속 노벨상 후보로 거론이 되셨던 분입니다. 사실 이제 조금 늦게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는 X성 결정학을 사용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밝혔다고 했죠. 근데 이제 로제타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AI를 접목시킨 게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CEO와 연구원입니다. 베이커 교수가 2021년 당시에 AI 기술을 접목할 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님이신 백민경 교수님과 함께 AI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쉽죠. 우리나라 교수님들 여기 참여하셨는데 언젠가는 이 빛을 발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를 접목시킨 로제타 폴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단백질 구도를 구조를 해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커 교수님은 그래서 자다가 노벨상 수상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가 너무 기뻐서 크게 소리쳐가지고 전화 내용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노벨 화학상은 전부 다 독특한 단백질 구조를 발견했던가 아니면 그 단백질 구조를 발견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또 만드는 AI 프로그램을 만든 생명공학자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로 단백질을 연구해서 그 단백질을 타기수로 하는 신약 개발을 한다든가 그 단백질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베이커 교수님이 실험실에서 자기의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단백질을 변형해서 새로운 구조의 단백질들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현재의 신약 개발 단계입니다. 후보물질 발굴에만 2, 3년이 걸리고요. 그 뒤로 임상 1상, 2상, 3상 해가지고 다 해서 10년 정도 걸리고 시판돼서 1개를 지금 생산하기까지 수조 원의 돈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 중간에 탐색 비용 과다도 있고 시행착오 발생도 있고 사후 추적 곤란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죠. 이게 AI로 하면 수분에서 수시간 내도 해결 가능하다는 겁니다. 혁신적인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쭉쭉 갈게요. 미국, 연구, 다른 나라에서 AI 관련해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일본, 중국, 캐나다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 플랫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놓으라는 제약사들이 전부 다 AI 신약 연구 플랫폼 구출을 위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 회사, 다국적 제약사 엄청나게 많아요. 뒤로 가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을 AI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쫙 있는데 여기서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은 이 신약 후보물질들이 전부 다 AI로 발굴해낸 신약 후보물질들이에요. 여기서 가장 빠른 거 한번 볼게요. 며칠 뒤에 23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23일 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ENA가 열립니다. 세계 암확해죠. 거기서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입니다. 이걸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가지고 타깃질환의 최적 표적 단백질 및 최적 화합물의 자체 분석 및 발굴을 해내는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PHI-1015C. 뒤로 가볼게요. 파이프라인들인데 이번에 이게 발표가 됩니다. 난소암과 체장암은 예우도 안 좋고 초기 발견이 굉장히 어려운 암이라 표준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난소암 치료제 PHI-1015C의 병용요법이 데이터가 포스터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5년 생존률이 매우 낮고 1차 치료받은 난소암 환자의 85%가 재발 경험이 있는 것인데 아까 말한 대로 케미버스를 활용해서 타깃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적응증에서 더욱더 확대를 시켜서 백혈병에다가 재발성 난소암, 삼중분성 유방암, 방사선 민감제를 확정해서 지금 타깃 시장을 10조원으로 늘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파이프라인들이고요. 이게 전부 케미버스를 통해서 발굴했다. 이게 PH-1015C의 지금 실물이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에서 지금 내놓은 사진입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듭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는 효자손 손녀딸이 누가 될까요? 바로 AI가 미래의 의료 손녀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